오늘도 즉흥적인 손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손금은 좀 특이한 손금인데요. 중년에 잘 풀리는 손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손금을 살펴볼 때는 이렇게 생명선, 두뇌선, 감정선 이걸 기본 3대선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운명선, 재물선, 그 다음에 사업선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 3대선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특별하게 50대 이후 중년운 또는 중년에서 말년운이 아주 좋은 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분의 지금 하시는 일은 건축사십니다. 건축사시는데, 초년에는 굉장히 20년 동안 건축기사만 따셔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20년 후에 건축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지금 말년에 잘 풀리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이 손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. 자 이 운명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명선 우리가 일복이라고 하잖아요. 강하게 진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여기가 장에서 이렇게 치긴 했지만 워낙 그 운명선이 잘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네요. 운명선이 이렇게 쭉 진하게 그 다음에 일직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곡선이 있던 것은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 말년운이 중년운과 말년운이 좋은 손금으로써 지금 운명선과 재물선도 아주 진하게 나왔고요. 자 사업선도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. 자 여기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50대 나이라고 본다면 50 이후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이 잘 풀리는 스타일이고요. 자 뭐 우리가 생각했던 운명선 만약에 잘 나온다면 아 운명선 잘 나오고 재물선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. 그나마 재물선이 잘 나오고 이 운명선이 없으면 이 재물선이 인생을 좀 그나마 삶을 그 윤택하게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운명선도 두 가닥이 진하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재물선도 진하게 이렇게 나왔고요. 자 후대까지 이렇게 복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자 사업선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사업선도 이렇게 잘 나오고 운명선도 잘 나온 것은 본인의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꾸준히 재물도 습득하는 그런 손금이나 볼 수 있겠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이 50대부터 자 감정선이 쭉 이렇게 있다면 이 감정선도 이렇게 일직선이 보니까 직선적이네요. 성격이 돌려서 뺑뺑 돌려서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에요. 직선적으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.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생명선에서부터 쭉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올라가려고 그 젊었을 때는 그런 손금이었는데 잘 풀리지는 않은 손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50대 이후 이 손금을 50대로 기준을 잡는다면 이때부터 생명선이 아니 죄송합니다. 재물선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운명선도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세로 3대선의 기본인 것처럼 운명선, 재물선, 사업선이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조화롭게 잘 되어있어서 중년운이 굉장히 잘 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이 운명선도 약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끊기고 그러는데 이분은 여기서부터 쭉 진하게 나왔죠. 재물선도 한 가닥만 있는 것보다 두 가닥이 쭉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. 그래서 이분은 50대 이후 부터 대박 다툴 수 있는 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오늘은 간단하게 중년운에 대해서 중년운, 만년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사실은 우리가 M자 손금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M자 손금이 여러분들 뭐라 하겠죠? 매직입니다. 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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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매직은 대박을 터툴 수 있는 손금이다.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대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매직의 M자 손금보다 더 좋은 건 삼지창 손금이다. 삼지창 손금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말년, 중년에서 말년에서부터 삼지창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좀 삼지창은 원래 운명산에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는게 삼지창 손금이에요. 근데 이분은 천연운은 같은 경우는 삼지창 형국은 좀 됐지만 아 말년후에서부터는 중년 50대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선이 쫙 쫙쫙 나왔기 때문에 삼지창 손금이라고 약간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일도 잘 풀리고요. 그 다음에 재물도 잘 모아주고 사업도 잘 된다. 아주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노력한 대가로 인해서 어 중년후는 굉장히 좋은 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여기도 뭐 이렇게 죽음의 손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생명성 근처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구요. 자 생명성도 젊었을 때는 자 여기가 끊겠는데 이걸 다시 이어서 쭉 진하게 나이가 드셔서도 건강하게 활동력 있게 생활을 한다면 어 이렇게 세가닥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겠다 예 쉽습니다. 자 이게 손금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자식 때까지 자식들 복도 물려줄 수 있겠다 라는 손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두라티비 손금닷컴이었습니다. 오늘은 말년운 중년후에서부터 말년후까지 운이 잘 풀리는 손금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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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